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 검은꽃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작품은 2004년 동인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멕시코로 이주한 조선민들의 실제 겪은 끔찍한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책의 제목인 검은꽃이라는 말은 산송장이라는 단어에 비유하여 의미들의 상상적 조합일 뿐 실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결합의 단어입니다. 검은꽃은 상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형상, 즉 유령들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05년 멕시코로 이민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가 이름 모를 유령이 되어버린 조선의 검은꽃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주로 김희정과 이혼수로 대비되는 두 사람의 서사가 큰 줄기를 이루는데요. 소설은 김희정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감긴 눈앞에 선연하게 나타났던 재물포의 풍경을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김희정의 죽음의 순간에 시작하여 다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처럼 회상 형식의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필력은 여느 영상을 뛰어넘을 만큼 아주 단단한 서사와 무게감으로 독자들을 책에서 잠시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작품은 장편 소설이기에 완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일독을 권하면서 오늘 저는 책의 앞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물풀들로 흐느적거리는 늪에 고개를 처박은 이정의 눈앞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재물포의 풍경이었다. 사라진 것은 없었다. 피리부는 내시와 도망중인 신부, 옥니박이 박수무당, 몰락한 황족소녀와 꿈주린 제대군인, 혁명가의 이발사까지 모든 이들이 환한 얼굴로 재물포 언덕의 일본식 건물 앞에 모여 이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토록 선명할까. 이정은 의아해하며 눈을 떴다. 그러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폐 속으로 더러운 물과 플랑크톤이 밀려들어왔다. 구나빨이 목돌미를 눌러 그의 머리를 늪 바닥 깊숙이 접어갔다. 그들은 아주 멀리에서 왔다. 입속에서 굵은 모래가 서걱거렸다. 벽이 없는 천막으로 마른 바람이 불어왔다. 떠나온 나라에선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군은 조선에 상륙하여 서울을 장악하고 류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다. 이듬해 3월 이와오가 이끄는 일본 육군 25만원 3월의 만주 펑텐에서 회전 7만을 잃었으나 승리하였다.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일본 연합 함대는 숨을 죽이고 로제스트 벤스키 휘하의 발틱 함대를 기다렸다. 전멸됨으로써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길 발틱 함대는 제 운명을 모른 채 희망봉을 돌아 극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해 봄 재물포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걸하는 거지들, 단발의 사내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자와 코울릭의 아이들까지 총망나된 군중이었다. 10년 전 고정이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단발령을 공포한 이래 짧은 머리가 유행하고 있었다. 일본의 압력으로 상투를 자른 왕은 그해 일본과 아버지가 보낸 자객에게 왕후까지 잃었다. 난자당한 그녀의 시체에 일본 낭인들은 불을 질렀다. 어려서부터 기른 머리와 오래도록 함께 지낸 아내를 한꺼번에 잃은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재기를 도모했지만 무의에 그쳤다. 몇 년 후 왕국은 제국이 되고 왕은 황제가 되었으나 그에겐 힘이 없었다. 바로 그해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얻었다. 아시아를 향해 몰려오는 열강들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힘없는 황제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개항 이후 재물포는 서양과 일본, 중국의 새로운 문물이 밀려들어오는 분주한 항구로 변모하였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간판들이 이곳이 조선제일의 국제항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사진 언덕 위로 일본인 거류지와 르넥상스 풍의 일본 영사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연해의 섬과 내륙의 산에는 나무가 없어 마치 토탄을 쌓아놓은 야적지처럼 보였다. 민간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표로 엮은 지붕은 낮게 둥글게 지표 가까이 엎드려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흰 무명띠를 머리에 두른 조선인 지게꾼들이 열을 지어 걸어가면 맨발의 아이들이 뒤를 따라 뛰어다녔다. 일본 영사관 근처에선 다리를 부지런히 놀리며 걸어가는 일본 여자들이 보였다. 봄 햇살이 눈부셨지만 여인들은 땅을 보고 걸었다. 착검한 소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검은 제복의 일본 군인들이 견눈으로 여인들의 행진을 훔쳐보았다. 김원호 행렬은 유럽풍의 목조 건물 앞을 지났다. 건물 정면에는 영국 영사관이라고 쓰여진 작은 목간판이 걸려있었다. 한 서양인이 그곳에서 나와 부두로 내려갔다. 멀리 휘순항 포위 공격에 가담했던 일본 제국의 함대가 우길 승천기를 높이 걸고 남쪽으로 항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배전의 검은 한 포가 기름으로 번들거렸다. 소녀는 배 밑창의 선실에 자리를 잡았다. 다행히 구석에 맞춤한 공간이 있었다. 몸을 한껏 움크린 후 가져온 옷가지를 입을 삼아 덮었다. 그러고는 동굴처럼 침침한 선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가족 단위로 승선한 사람들은 둥그런 원을 만들어 모여 있었다. 가슴이 봉긋한 딸을 거느린 사내들의 신경은 날카로웠다. 핏발이 흰자위를 어지럽게 가로질렀다. 얼핏 보기에도 남자의 수요가 여자보다 다섯 배는 많아 보였다. 그런 만큼 여자들이 어딘가로 움직이기라도 하면 남자들의 시선은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그들을 쫓았다. 4년이다. 4년이다. 그동안을 함께할 사람들이고 여자들인 것이다. 어떤 소년은 홍기에 다다를 것이요. 그렇다면 자신의 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혼자인 남자들은 생각했다. 소년은 그렇게까지 치밀하지는 않았으나 피가 뜨거운 나이였으니 모든 것에 민감하였다. 벌써 며칠째 소년의 꿈은 뒤숭숭하였다. 한 소녀가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나타나 소년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의 귓볼과 더벅머리를 섬섬 옥수로 쓰다듬어주는 것은 양반이었고 때론 온통 벗은 몸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선잠을 깨우곤 하였다. 그런 새벽이면 생시에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 그는 잠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갑판으로 나가 찬 바닷바람이라도 쐬어야 했다. 일포드호는 작은 섬처럼 항구에 붙박혀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가야 그 따뜻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물경 반년은 가야 한다는 이도 있었고 늦어도 열흘이면 당도하리라는 이도 있었다.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런 혼란은 당연했다. 모두들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배전에 기대어서서 소년은 참나무 난간에 김희정이라는 세 글자를 주머니에 들어있던 끌로 새겨 나갔다. 그는 재물포 바로 이 부두에서 그 이름 석자를 얻었다. 귀골이 장대하고 팔뚝에 기름한 상처가 있는 남자였다. 내 성시가 무엇이냐. 그는 머뭇거렸다. 다 알겠다는 듯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사람들이 그저 장쇠라고 부른다고 소년은 말했다. 부모는 어디에 갔느냐고 그가 또 물어왔다. 소년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이모년의 군란이었는지 아니면 동학의 난이었는지 모르나 아비는 그 중 하나에 휩쓸려 죽었다고 했고 어미는 아비가 죽자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는 성도 받지 못한 채 보부상에게 덜미를 채워 자라났다. 보부상은 그에게 장쇠라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서울에 다다랐을 때 소년은 보부상이 잠든 틈을 타 달아났다. 멕시코는 어떤 땅입니까? 정로의 황성 기독교 학생회서였다. 검은 수염이 목울대를 가린 미국인 성교사가 말했다. 멕시코는 멀다. 아주 멀다. 소년은 눈을 가늘게 뜬다. 그럼 어디에서 가깝습니까? 성교사는 웃는다. 미국 바로 아래다. 그리고 아주 덥다. 그런데 멕시코에 대해서 왜 묻지? 소년은 황성신문의 광고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한자를 모르는 성교사는 신문 광고를 읽을 수가 없다. 대신 옆에 서 있던 젊은 조선인이 광고에 대하여 영어로 설명하여 준다. 그제야 성교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소년은 묻는다. 만약 내가 당신 자식이라면 가라고 하겠습니까? 성교사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다시 똑같이 물었다. 성교사는 심각한 얼굴이 되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당신이 나라면 가겠습니까? 성교사는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학교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달리 이해력이 좋은 영민한 아이였다. 고아로 자라났으나 주눅들지 않았고 비슷한 처지의 학생 중에서 단연 도드라졌다. 수염난 성교사는 커피와 머핀을 주었다. 소년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를 데리고 종국을 주유하던 보부상은 그렇게 가르쳤다. 누가 먹을 것을 주거든 백을 세고 먹어라. 그리고 누가 내가 가진 것을 사려고 하거든 내 머릿속에 떠오른 값의 두 배를 말해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멸시하지 않는다. 소년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럴 일이 별로 없었다. 먹을 것을 주는 이도 없었고 가진 것을 사겠다는 자도 없었다. 성교사가 눈을 크게 떴다. 배고프지 않느냐? 소년의 입이 달싹거렸다. 82, 83, 84, 더 이상은 무리였다. 소년은 향긋한 건포도 머핀을 집어들고 입안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머핀과 커피를 다 먹어 지우자 성교사는 그를 책이 많은 방으로 데리고 가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다. 줄임배우 모양을 닮은 나라가 있었다. 멕시코였다. 성교사는 물었다. 정말 가고 싶으냐? 학교에 다닌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더 배우고 가는 게 어떠냐. 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답니다. 저처럼 부모가 없는 소년들을 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성교사는 그의 뜻이 구듬을 알았다. 그는 소년에게 영어로 된 성경책을 주었다. 언젠가는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 돈을 벌면 미국으로 가거라. 주님께서 널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소년을 포옹했다. 소년도 성교사를 굳게 껴안았다. 그의 수염이 소년의 목덜미를 스쳤다. 소년은 재물포에 가서 긴 줄의 끝머리에 섰다. 귀고리 장대한 사내를 그 줄에서 만났다. 그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한다. 장쇠 같은 암형은 잊어라. 성은 김가로 하고 이름은 이정으로 해라. 두 이자에 발을 정자다. 그게 쓰기에 쉽다. 줄이 줄어드는 동안에 그가 한자로 이름을 써 보였다. 모두 칠획이었다. 사내의 이름은 조장윤이라 했다. 대한제국 신식 군대의 공병 하사였던 그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군복을 벗었다. 그와 같은 처지가 적지 않았다. 함께 각반을 차고 신식 장총으로 러시아 고문단에게 훈련을 받던 이들 중 200여 명이 재물포로 몰려들었다. 그들만으로도 좋기 하나의 대대를 창설할 수 있을 정도였다. 부처먹을 땅도 없고 뒤를 봐줄 친척도 없는 자들이었다.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하게 군대가 필요했던 허약한 제국. 그러나 제국의 곶간에는 그들을 먹여살릴 쌀이 없었다. 무엇보다 일본 측이 군비 삭감과 병력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변방의 군인들은 병영을 떠나 흘러다녔다. 그들 중 상당수가 훗날 일본군의 배후를 교란하게 되겠으나 1905년 2월의 제대병들은 황성신문에 난 대륙신문회사의 광고를 보고 앞다투어 재물포로 달려왔다. 그들은 먼저 일터와 돈과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다는 멕시코로 떠나기를 갈망했다. 조 장윤도 그 중에 하나였다. 황해도의 포수였던 아비는 중국으로 떠난 뒤 종족이 묘연했다. 상하이에서 중국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하이로 가지 않았다. 대신 사시사철 태양이 뜨겁다는 멕시코를 선택했다. 어디든 어떠랴. 게다가 군대 봉급에 수십 배를 준다지 않는가. 주저할 것이 없었다. 고생이야 어디 군대만 하겠는가. 소년은 다시 바다로 시선을 던진다. 부리가 검은 갈매기 세 마리가 소년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멕시코에 금이 있다고 했다. 누런 금이 쏟아져 나와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아니다. 거기는 미국이다. 라고 또 어떤 이가 주장하였지만 그것도 확실치는 않았다. 소년은 자신의 이름을 되내었다. 김이정. 나는 김이정이다. 먼 나라로 간다. 그리고 어른 김이정이 되어 돌아온다. 이름과 돈을 갖고 돌아와 땅을 사고 거기에 별을 심을 것이다. 땅을 가진 자는 존경을 받는다. 그것이 소년이 길에서 배운 단순한 진실이었다. 멕시코의 땅이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땅. 그것도 논이어야 한다. 소년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의 나라를 향한 것이었다. 갈매기들이 해수면 위에서 춤을 추듯 노을 거린다. 재빠른 면놈은 제법 큼직한 물고기를 입에 물고 날아간다. 갈매기의 날개가 붉은 빛으로 물든다. 어느새 낙조였다. 소년은 배 밑창의 선실로 내려가 다시 구석에 처박힌다. 어린아이 울음소리 사이로 굵고 낮은 남자들의 음성이 들려온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내들의 목소리엔 찰기가 없다. 말들은 뱃머리에 부딪혀오는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리고 어떤 의논을 형성하지 못한다. 소년은 눈을 감는다. 그의 소망은 아침밥이 나올 때까지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다음 날 존 G. 마이어스는 갑판 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덜란드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다. 키가 작고 눈매가 처진 젊은 남자 하나가 통역을 맡았다. 출항이 연기되었다. 주한 영국 공사 고든경께서 이 일포두호의 출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 배는 영국 영토이기 때문에 고든경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항이 가능하다. 수두에 걸린 어린아이는 격리시켰으나 추가 발병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곳에서 2주 동안 경박하라는 명령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멕시코에만 가면 멋진 집과 뜨거운 밥이 기다리고 있다. 통역을 마친 곤용준은 존 마이어스와 함께 부드로 건너갔다. 남은 사람들이 모여 투덜거렸다. 여권인가 뭔가가 있어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부산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2주라니. 이러다가 올해 안에 가기는 다 틀렸군. 낮은 초가 지붕이 줄줄이 이어진 당진읍 어귀의 한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죽을 문촐로부터 콧물을 훌쩍거리는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마도 마을의 달이 성한 사람들은 모두 모인 성 싶었다. 그들은 모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령이 300년은 넘었다는 당목에는 붉은색 푸른색 천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해마다 마을에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리는 나무였다. 아이가 없거나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여자들도 이곳에 재물을 바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마치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여자의 시체였다. 흰 저고리 아래로 푸른 치마가 바람에 너풀거렸다. 발 아래 땅바닥에는 그녀의 머리에서 빠진 듯한 비녀가 뒹굴고 있었다. 가지 위로 올라간 남자들이 칼로 광목줄을 베어내자 시체가 떨어졌다. 마른 먼지가 잃었다. 젊은 여자들이 달려가 여자의 목에 감긴 천을 풀어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나무에서 내려온 남자들은 손을 털며 시체에서 멀찍이 떨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목에서 천이 풀어졌다. 누군가 몇 발자국 걸어가 천에 불을 던졌다. 천을 불에 던졌다. 가만히가 날라져 오고 여자의 주검이 그 위에 뉘어졌다. 남자들이 익숙한 동작으로 가만히를 묶었다. 목, 허리, 발목 쯤으로 짐작되는 곳을 짚색으로 단단히 묶은 후 소달구지에 실었다. 이랏! 소는 제가 실고 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걸어갔다. 소의 등을 후려치는 채찍 소리가 멀어지자 남아있는 사내들이 모두 한 곳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힘이 있었다.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행렬 속으로 농기구들, 이를테면 지게 작대기나 쇠스랑 같은 것들이 전해졌다. 이윽고 남자들은 어딘가에서 멈추었다. 그 모습은 마치 농민 반란의 시작을 묘사한 한 폭의 역사화처럼 보였다. 마을의 낮은 초가 지붕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흰 벽과 종탑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종탑의 나무 십자가는 제 주위로 몰려든 날선 세부치들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사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성당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검고 어두운 입구로 들어서려다 잠시 멈칫거린 사내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스랑을 성당의 흰 벽에 기대어 놓고는 빈손으로 주춤주춤 성당 안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사내들은 앞다투어 성당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놈이 달아났다! 누군가 외쳤다. 아무도 없다. 장정 셋이 빗자루를 든 절룸바리를 성당 뒤 운막에서 잡아왔다. 이곳에 잡니를 도와야 하는 불목하니였다. 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다. 패랭이를 쓴 자가 화뿌리 삼아 지게 막대기로 그의 등짝을 후려쳤다. 수염이 길고 갓을 쓴 사내가 헛기침으로 제지했다. 불목하니는 불에 던져진 송충이처럼 몸을 웅꾸렸다. 그에겐 죄가 없다. 갓 쓴 사내가 힘없이 말했다. 확! 불을 질러버리자구! 덩치 큰 사내가 성당을 가리켰다. 갓 쓴 남자는 자기 말에 위험을 더하려는 듯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만! 됐다! 오랑캐의 도덕이 본래 그러하다. 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데 부인의 정조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오랑캐의 교당엔 못을 쳐 무스 사람의 출입을 막으라. 성난 사내들이 달려들어 성당의 문에 막대를 가로지르고 못을 쳤다. 막대가 모자라자 지붕의 십자가를 끌어내려 두 조각을 낸 후 창문을 가로막는 데 썼다. 사내들은 밥을 먹고 동네 뒷산에 올라 얕은 구덩이를 파고 가만히 쌓인 여인의 시체를 던져 넣었다. 흙으로 구덩이를 덮고 다들 말없이 산을 내려왔다. 마을과 뒷산 사이에 호박밭에선 바다가 보였다. 아지랑이 아슴거리는 희멀끔한 바다를 향해 남자들은 카악 진득한 침을 길게 뱉었다. 박광수 파오로 신부는 시몬 블랑시 주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들자 하얀 로망 칼라가 보였다. 주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젊은 신부의 눈을 바라보았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파오로의 소명입니다. 가서 돌을 막고 멍석에 말리는 한이 있어도 밝힐 것을 밝히고 교회의 입장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끝내 모든 것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주교는 1880년 중국 텐진을 떠나 백룡도에 상륙, 성교활동을 벌이다 황해도 백천에서 체포되었으나 민시 정권의 개국책으로 석방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8대 조선 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선배들이 서소문 박 형장에서 참수된 것에 비하면 그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었다. 소년 박광수를 말레이시아 폐낭의 신학교로 보내 사제로 만든 것도 바로 시몬 블랑시 주교였다. 그는 조선에서의 성교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파오로 신부가 당면한 토창민들과의 갈등은 당연히 겪어야 할 통과 의뢰였다. 그것도 모르면서 사제가 되었단 말인가.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주교는 다시 한번 다짐을 두었다.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피로써 지켜낸 성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과 로마 총독 빌라도를 용서하셨습니다. 파오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송어를 긋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늙은 주교가 그를 안아주었다. 파오로 신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교관을 나섰다. 태양이 눈부셨다. 그는 눈을 찡그렸다. 환영처럼 나무에 매달린 여자의 주검이 보였다. 파오로 신부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죄가 없다. 우리 주님은 끝내 아시리라. 미친 여자의 자살의 죄까지 떠맞는 것이 그래서 광포한 백성들에게 제 육신을 바치는 것까지 사제의 소임이란 말인가. 백요의 강압에 맞서 장렬히 순교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아니다. 그는 눈을 가렸던 손을 내렸다. 그리고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곳으로는 못 갑니다. 당신이 무어라 하셔도 주여 저는 그 맹목의 땅으로는 가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쓰라고 주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쩔 셈이냐. 그의 내면에서 물음이 들려왔다. 주교의 명을 어길 셈이냐. 너는 장상께 순종을 서약한 사제가 아니냐. 파오로 신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 이토록 나약한 것일까요. 애초에 사제가 되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요. 그는 허둥대며 걸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누군가의 집 문턱에 쪼그려 앉았다. 낮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달랐다. 사람들의 발과 다리만 보였다. 그렇게 인격이 사라진 육체만을 바라보다. 그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처음 보는 나무와 꽃, 새들로 가득한 곳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너무도 무성하여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곳을 지나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자 사방 수십리가 동산 하나 없이 훤하게 트여 있었다. 사람이라고는 없는 이 이상한 언덕은 신과 인간이 곧바로 소통하는 곳 같았다. 기이한 문자와 조각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백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삼켜버릴 듯 입을 쩍 벌렸다. 초선은 500년을 버틴 왕국이었다. 권국 초기엔 주변의 어느 민족도 북방에서 단련된 강력한 군사력과 성리학적 정치 질서 아래 새롭게 등장한 이 나라를 함부로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자 왕국은 휘청거렸다. 사무라이들을 격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진족의 군대가 들이닥쳤고 왕의 머리를 땅에 찌우며 용서를 빌었다. 이마에서 흐름피가 포석을 적셨다. 그 세월 동안 왕가가 생산한 것은 실록만이 아니었다. 왕족들이 태어나 자라나고 자손을 남겼다. 안동 김 씨와 민 씨의 세도에 눌려 과거의 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왕족이었다. 들판에서 모내기를 할 수도 시전에 나가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신분이었다. 광무 연간 이래 그들은 왕족에서 황족으로 격상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황조의 후궁들도 옷을 기워입는 형편이었다. 주는 것은 없었으나 걸리는 것은 많은 혈통이었다. 고귀한 피는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차 대한제국을 집어삼킬 일본에게 황족들은 눈에 가시였다. 일본 공사는 사람을 풀어 황제의 근친들, 그 중에서도 훗날 보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이 세력을 잃고 폐퇴하고 난 지금 일본이 고귀한 혈통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황제의 비마저 난자당하는 판이었다. 이 정도는 가족들을 불러모아 짧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다. 일본의 승리가 임박했다. 황제 폐하께 없어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 그가 존엄한 자의 호칭을 입에 올리자 가족들 모두가 엎드려 절했다. 우리는 떠난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아직 성례를 치르지 않은 그의 아들과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내 파평윤시만이 바짝 다가앉았다. 어디로 가려하시오? 아내와 가족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고작해야 호남의 몇몇 지명들이었다. 오백년간 조선의 선비들이 그래왔듯이 정치적 위기가 오면 낙항하여 후진을 양성하며 때를 기다리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면 중앙의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고 한때의 역적이 충신이 되어 당당히 다시 돌아오는 것이 조선의 정치사 아니었던가. 그러나 황제의 육촌인 이종도의 입에서는 처음 듣는 세음절의 지명이 튀어나왔다. 묵소가라니 그곳이 어디요? 아내가 묻자 그는 미국의 아래에 있는 아주 먼 나라라고 했다. 그리고 비통한 어조로 덧붙였다. 제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일본으로 끌려가 생을 마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우리는 어서 서양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 거기서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날이 밝기 전에 종묘로 나아가 사직에 절하고 위패를 챙겨 재물포로 떠난다. 아비의 결정을 따라주기 바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황제 폐하 만세. 가족들 모두가 따라 외쳤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그들의 만세는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 어린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소학과 논어를 읽던 14살의 어린 황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홍기가 다 찬 그의 누이는 남동생과 달리 별 표정이 없었다. 그녀, 이 연수는 이미 시대의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다른 가족들보다는 잘 알고 있었다. 여자들도 머리를 자르고 신학문을 배우고 있었다. 영어와 지리, 수학과 법을 배워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다. 물론 여염집 여자들 얘기는 아니었다. 성교사들은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여자들로부터 학교로 끌어들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백정과 기생의 딸, 사고무친의 고아들이 한반이 되었다. 학교는 그들에게 옷과 책, 잠자리를 주었다. 전한 것들. 이라고 그녀의 어머니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학생들에게 욕을 했지만 장옷을 두른 연수는 그들이 부러웠다. 목서가라는 나라는 몰랐지만 미국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미국의 이웃이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발전된 문명이 아니겠는가. 여자도 남자처럼 배우고 일하고 제 의견을 펼치는 곳일 테고 무엇보다 여기서와 같이 황족이라는 허울만 그럴 듯한 굴레에 사람을 묶여두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곳은 계명한 곳이 아닌가.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집을 버리고 조상의 위패를 짊어지고 재물 버러 떠났다. 이틀 후의 일이었다. 바오로 신부는 자신을 더듬어오는 손길을 느끼고 눈을 떴다. 코앞에 웬 사내의 얼굴이 있었다. 무슨 일이오? 외치는 순간 사내가 신부의 멱살을 잡더니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어 주먹으로 신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바오로 신부는 집단처럼 풀썩 쓰러졌다. 사내는 신부의 품에서 물건과 돈을 챙겨 유유히 달아났다. 미친놈이 아닌가. 경칩도 안 지난 시절에 길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다니. 사내는 훔쳐온 비단 주머니를 풀었다. 쥐어보니 묵직했다. 그는 손을 집어넣어 하나씩 물건을 꺼내놓았다.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희한한 것은 은으로 만든 십자가였다. 알 수 없는 문자가 음각되어 있고 표면도 섬세한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다. 조선의 솜씨는 아니었다. 청이나 양이 들의 물건임에 분명했다. 은으로 무엇하러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리개도 아닌 것을. 십자가의 고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줄이 연결되어 있어 목걸이로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도 은부친이 녹여서 팔면 되리라. 도둑은 십자가 목걸이를 챙겨 넣었다. 시몬 블랑시 교주가 사제 서품의 기념으로 조선의 파오로 신부에게 준 십자가는 그렇게 한낱 거리의 좀도둑에게로 넘어갔다. 그 밖에도 주머니 속에서는 몇 푼의 돈과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로 쓰여진 몇 장의 문서 그리고 작은 책 한 권이 나왔다. 그는 돈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길가에 도랑에 던져버렸다. 그는 얼얼해진 주먹을 슬슬 흔들며 거리로 나섰다. 며칠간의 밥과 잠자리는 이곳으로 해결된 것이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목을 돌아 나가는데 그만 누군가와 딱 마주쳐버렸다. 어깨를 부딪힌 그는 습관처럼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상대방은 딱히 자기 잘못도 아니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해왔다. 둘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으나 그것으로 전부였다. 신부는 도둑을 알아보지 못했고 거리의 좀도둑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어디론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신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덜 떨어진 양반이로군 도둑은 멀찍이서 신부의 뒤를 따라갔다. 신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하고 얻어맞은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언덕을 올라갔다. 그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거류지를 지나 번듯한 2층 건물 앞에 섰다. 건물 정면엔 한자로 대륙식민회사라고 적혀있었다. 그 앞에 수백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둑은 사람들에게 이 줄이 무슨 줄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도둑은 근처의 장바닥에 가서 뜨거운 국과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대륙식민회사로 되돌아갔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린 이상한 남자가 줄 끝머리에 서 있었다. 그 사람, 한때 바오로 신부라 불렸던 그 남자 뒤에 도둑은 자리를 잡았다.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지만 역시나 신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비로소 도둑은 신부에게 말을 걸었다. 신부는 충청도에서 글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얼굴에 난 상처를 가리키자 신부는 도둑을 맞았다고 했다. 어이쿠 도둑은 제 무릎을 쳤다. 그리고 신부에게 재물포 같은 계양지엔 손보른 나쁜 놈들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신부는 그러나 잃어버린 물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줄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렸다. 대륙 식민회사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했다. 제국 정부와 일본 공사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사람들을 잔뜩 씻고 닷을 올려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름과 가족의 수와 고향을 적었다. 뱃삭과 식비, 옷값은 멕시코의 농장주들이 지불하니 걱정 마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당장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다. 도둑 훗날 최성길이라 불리게 될 그 인물은 그날 밤에만 두 사람의 재물을 털었다. 도시라고는 처음 나와본 사람들 먼 곳으로 떠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했다. 신이 난 최성길은 아예 이들과 함께 멕시코로 떠나버릴까 생각했다. 한 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한 번을 훔쳐도 여기보단 나으리라. 까짓 안 되면 돌아오지 뭐. 최성길은 장물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채 신부와 함께 일포두호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몸을 실은 거대한 배는 여객선이라기보다는 말로만 듣던 군함 같았다. 이것이 일본에 나타났다는 그 점은 그 검은 배. 도쿠가와 막부의 콧대를 꺾은 구로훈해가 아니겠는가. 최성길은 입을 딱 벌렸다. 거대한 기선에서 풍겨 나오는 서양의 힘과 권위, 위세가 마음에 들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일체의 아궁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맡아보는 콜타르 냄새마저 향기로웠다. 마치 벌써 서구의 이론이라도 된 것처럼 최성길은 당당하게 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배에는 독일인과 일본인, 영국인 선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세계였고 영국 공사 고든의 공원대로 바위 위에 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영국의 영토였다. 최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느라 동작이 굼뜬 사람들을 제치고 일찌감치 좋은 자리를 잡아 몸을 뉘었다. 옆자리엔 아직 여드름 자국이 남아있는 소년 하나가 쾌행한 눈으로 어두운 선실을 구석구석 쏘아보며 누워 있었다. 얼굴에 피어있는 버짐이 그의 가난을 대변하고 있었다. 동작 빠른 놈이 여기 또 있었군. 신화 속 괴물의 내장같은 선실이 처음부터 집처럼 아늑했던 도둑은 독일인 선원들이 나누어진 담요를 눈썹까지 끌어올리고 잠을 청했다. 이 정도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일포드해, 일포드호에 올라타자 언제나 그랬듯이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억센 서양 말을 쓰는 선원들만 마주쳤을 뿐이었다. 눈치 빠른 이들은 일찍부터 좋은 자리를 찾아 갑판 아래로 내려갔지만 그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차가운 갑판에 훈훈히 꿋꿋히 서서 자기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존 마이어스와 통역 권용준이 나타났다. 권용준이 물었다. 당신은 왜 내려가지 않는 거요? 이 정도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무슨 대군의 몇 대 손으로 현재 주상의 혈연임을 밝히려 하였으나 통역의 곁에 대륙식민회사의 재물포 파견원인 일본인 오바 가니치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말을 삼켰다. 대신 말을 돌려 사대부의 신분에 걸맞는 선실을 요구하였다. 저들과 같은 곳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손가락으로 사람들이 내려간 곳을 가리켰다. 통역 권용준이 귓속말로 그의 의사를 전하는 동안 몇몇 조선인들이 그의 뒤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황족은 아니었으나 입성이나 갓의 모양으로 보아 양반임에는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신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듯 했다. 이 정도의 아내와 아들이 상민, 심지어 거린들과 같은 곳에서 기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반면 딸인 연수만은 주변의 사람과 풍경을 남몰래 구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구경거리는 오히려 이 정도의 가족 쪽이었다. 장옷을 둘러쓴 두 여자와 허세를 부리는 갓 쓴 양반의 모습은 마스트에서 나부 끼는 유니언 잭과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마침내 마이어스가 말했다. 이 배는 본래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다. 선원들도 좁디좁은 2층 침대를 쓰고 있는 판에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에게 모두 선실을 배정할 수는 없다. 이 정도는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이어스가 답답하였다. 모두에게 방을 달라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지체와 신분에 따라 그의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마이어스의 최종적인 의사가 권용준을 통해 전달되었다. 미안하지만 그럴만한 자리가 없다. 싫다면 하선하라. 떠나려는 사람은 많다. 그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정도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배워먹지 못한 놈 같으니라고. 그는 선교로 올라가는 마이어스를 향해 욕을 했다. 그로고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멕시코에는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도 땅을 가진 지주와 권세를 누리는 귀족이 있다고 들었다. 사람을 부려본 자들이라면 인간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인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다. 일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외놈들의 눈도 있으니 일단 참고 배가 닷을 올리면 선장을 만나 다시 말해보겠다. 연수가 말했다. 그러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일단 멕시코까지 가서 거기에서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릿들 싶어요.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재빨리 그 말에 동의했다. 이 정도의 고집이 가져올 결과를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는 못 이기는 척 선실로 쓰이는 화물칸으로 내려갔다. 선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정도가 헛기침을 해댔지만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들 담요를 뒤집어쓰고 다리를 내뻗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명식이라도 데리고 올 것을 그랬다. 그는 두고 온 하인을 아쉬워했다. 결국 이 정도 내는 체면 때문에 어디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참을 선실 구석에 엉거주춤 서 있어야만 했다. 윤 씨 부인은 울상이 되어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이 정도는 천장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렇게 서 있은 한 시간. 갑자기 선실 한쪽에서 곡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아이고 한 사내가 대륙식민회사의 직원이 가져다 준 흰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일제히 엎드려 곡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친족 중에 누가 그것도 윗사람이 죽은 것이었다. 눈물 없는 마른 곡이 의례처럼 진행되더니 일행은 진뽧다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정가를 받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로 배를 떠났다. 가장 어린 진우가 재빨리 달려가 빈자리를 차지했다. 이 정도는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하는 사이에 벌써 야금야금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다섯 명이 떠난 자리라 내 가족이 앉기엔 부족하지 않았다. 물론 주자의 예절이 지켜지기에 충분한 공간은 아니었으나 그들은 일단 만족하기로 했다. 어쨌든 멕시코로 가야만 했다. 출항이 자꾸 지연되면서 일포두호는 아예 처음부터 재물포 풍경의 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떠나는 친지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왔던 사람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다. 전년병으로 전멸 직전이라는 소문은 존 마이어스가 승객들의 갑판 외출을 허용하면서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곧 이들이 모두 노예로 팔려간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명한 것은 노예 문서여 그들이 갈 곳은 흑인이 일하는 목화농장이라는 것이었다. 일포두호가 재물포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 했다. 대한제국의 외부에서 국민들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존 마이어스와 대륙식민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항구에 몰려든 구경꾼들 사이에 흉흉한 공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미처 멕시코행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뒤늦게나마 그 대열에 합류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관리를 가장하여 태연하게 걸어 들어오거나 밤에 헤엄을 쳐 배에 올라탔다. 개중 많은 이들이 적발되어 다시 항구로 돌려보내졌으나 그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항구 주변을 얼쩡거렸다. 이들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소문이 과연 제국 관리들의 귀에 들어갔을까? 그랬다 하더라도 정부는 1033명의 운명에 적어도 출항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들이 여권과 전년병 문제로 부산과 재물포를 오가던 3월 25일 고종 황제는 러시아의 차르에게 일본을 견제해 줄 것을 간절히 청했으나 러시아에선 답변이 없었다. 차르의 운명 역시 풍전 등화였다. 러시아는 1월 22일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니콜라이 2세의 철부지 삼촌 블라디미르 대공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적인 시위 대열에 발포 100여 명을 사살하는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경제투쟁의 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정치적 파업과 동맹휴업, 농민 봉기가 잇따랐다. 군대에서 마저도 폭동이 일어났다. 일본과의 전쟁도 승산이 없었다. 말라카 해업을 지나 아시아로 향하는 발틱 함대만이 이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함대가 일본 해군을 경멸하고 용암포와 류순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지켜낸다면 차루와 고정의 당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었다. 차루에게는 러시아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높일 기회였고 고정에게는 목을 조르고 들어오는 일본의 우악스런 소나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다. 물론 니콜라이 이세는 고정에게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다. 고정이 알고 있는 것은 친설을 보내기 보름 전 일본이 지루한 참호정 끝에 러시아 육군을 격파하고 만주 펭텐을 점령했다는 것과 2월 말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고 다케시마로 명명했다는 소식뿐이었다. 열강의 세력 균형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모색하던 황제는 윤병과 이승만을 밀사로 보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울한 소식만 계속 이어졌다. 5월 주영공사 서리 이한흥은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한 슬퍼 영국 현지에서 자살했다. 자신이 파견한 외교관이 신임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의 황제는 침울했다. 그로부터 보름 후인 5월 27일 황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날을 며칠 앞두고부터 숨가쁜 보고들이 궁정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우선 충무 앞바다를 지나는 정체불명의 대선단이 목포의 어부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요수 앞바다를 지나던 함대. 보고는 점점 정확해지고 있었다. 멸치잡이 선단과 조우하였으나 5월 26일이 되자 그 먼 곳을 돌아온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대한해역을 통과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일본에 승리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던 영국은 러시아 발틱 함대의 진로를 시시각각 일본으로 타전하고 있었다. 1903년에 체결된 영일 동맹의 위력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영국 소유 항만의 석탄 공급 거부 때문에 발틱 함대는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수개월간 발이 묶이기도 하였다. 보급 한 번 변변하게 받지 못한 지치고 피로한 차르의 함대는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들 들여다보며 기다린 천황의 해군에게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손을 들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4시 45분 일본 연합 함대의 선제 공격으로 거의 24시간 동안 지속된 동해 해전에서 발틱 함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고 손을 들었다. 로제스트 벤스키 제독은 포로가 되었다. 일본 연합 함대의 승전 소식은 고종 황제의 막연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역사엔 요행이 없었다. 동시에 차르 체제에도 조종이 울리고 있었다. 차르의 적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자신의 명주를 노리는 혁명화 레닝과 트로츠키, 스탈린이었다. 주변의 열강들이 동아시아의 운명을 놓고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일포두호의 1033명은 멕시코라는 나라에 대한 당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중국해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갑판이를 놈실거리던 4월의 어느 봄날 일포두호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닷을 울렸다. 드디어 1033명의 여권이 발급된 것이었다. 존 마이어스는 영국 공사 고든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프랑스 공사 플랑시를 찾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힘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멕시코와 대한제국 사이에는 국교도 없었고 하와이 이민을 위해 제국 정부가 설립한 수민원은 계약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이민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마이어스의 요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플랑시의 노력에 힘입어 여권은 발급되었고 1033명의 조선인들은 외교가는커녕 교민 하나 없는 멕시코를 향해 출발하였다. 1905년 4월 4일의 일이었다. 다시 올라갔다. 갑판 위에는 마지막으로 재물포를 보려는 사람들로 계단까지 북적거렸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초랑이었다. 수두에 걸린 어린아이 때문에, 여권 때문에, 영국 공판의, 공관의 까다로운 검사 때문에 거의 두 달이나 배와 항구를 오가야 했던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반상과 남녀, 노소와 장청의 구별도 없이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었다. 정박 중인 배보다는 바닷바람을 가르며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배가 보기에도 좋은 법이다. 이 정도의 식솔과 김이정, 채성길 등도 모두 갑판으로 올라가 망감에 젖었다. 날은 맑았다. 바람이 다소 강하긴 했지만,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적당히 흘러가는 멋진 날씨였다. 일포두어 옆에서 얼쩡거리던 작은 거룩배들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 일제히 노를 저으며 물러났다. 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는 덩치 큰 개처럼 일포두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밀어내며 황해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조선인 노무자들이 갑판 위에 이민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중에는 최후까지 일포두어에 타보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있었다. 영국 기선의 고동소리는 우렁찼다. 쿨럭거리며 굴뚝을 빠져나온 검은 연기가 바닷바람과 섞여들며 파란 하늘에 긴 흔적을 남겼다. 줄무늬 셔츠를 입은 독일 선원들은 무심한 얼굴로 제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바다에서 삶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자들 특유의 냉소적 활력이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사회적 의미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나 그것의 실용적 가치에는 거의 주술적이라 할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언제나 힘차게 일했다. 닷을 올리고 창거리로 쓸 물고기를 낚기 위해 낚싯대를 들이우고 가판을 청소하고 로프를 점검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영역에 속했다. 잠시 후 재물포항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가자 승객들도 하나 둘 주변의 풍경에 흥미를 잃고 선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올해 남아 바다와 들쭉 날쭉한 경기도 서부의 해안선을 눈으로 쫓았다. 그의 조상들인 조선의 왕 중에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통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을 다녀온 신하가 왕을 배하라면 왕은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일본에 갔는가? 전하의 함선을 타고 갔나이다. 배에는 몇 사람이나 탔는가? 각 배에는 군졸과 선원을 합하여 삼십몇 명이 탔습니다. 그제야 왕은 조용히 물었다. 짐은 아직도 궁금하다. 그 많은 사람이 탄 무거운 배가 어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뚫 수 있단 말인가? 왕궁으로부터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강에도 나아보지 않는 왕이 부지기수였다. 신하는 왕의 무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충분히 이해시킬 방법을 찾는다. 소신도 아직 그 이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오나 전하의 어부와 수군들은 일찍이 그 이치를 깨달아 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벼운 나무와 기름으로 그 도움을 삶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문신이었다. 사물과 도구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왕과 신하는 묘한 표정을 교환하고 바다와 배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이종도는 그들의 후손이었다. 그의 뱃속은 벌써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가마를 타고 험한 길을 갈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다. 이종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조선의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 와중에도 이종도는 두보를 빌려 고향과 이별하는 슬픔의 정한을 노래했다. 하늘과 봄빛은 저물기를 재촉하는데 이별 눈물 아득히 비단 물결에 더해지 누나. 그렇게 읊고 보니 마치 왕조의 운명에 빗댄 시구 같아 더욱 마음이 좋질 않았다. 점점 더 속이 울렁거렸다. 멀미도 멀미였지만 그는 선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양방과 거림과 농민과 천민이 날카로운 긴장 속에서 서로를 벼르고 있었다. 존 마이어스의 말대로 이곳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바다에 떠있는 영국의 영토였다. 하층민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경삼아 쳐다보는 일은 이제 일상사가 되었다. 만나도 고개를 숙이는 자가 없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옆으로 물러나는 자가 없었다. 안목적으로 남아있던 조선의 신분제는 일포두호의 선상에서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정도는 비통한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렀다. 조상께 지은 죄가 많은 것이다. 그 업을 치르는 것이다. 양반들은 갓을 숨기고 농민들은 가슴을 폈다. 쓰는 말과 문자가 달라 몇 마디만 나누어도 그 출신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도는 배에서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멕시코에선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서울의 황제께 청을 드릴 것이다. 황제는 베이징에서 수입한 먹을 갈아 멋들어진 필체로 멕시코의 통치자에게 편지를 보내실 것이다. 자신의 불행한 육천과 그의 가족을 잘 거두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 정도의 마음은 조금 밝아졌다. 그리고 이 배의 백성들도 곧 자신과 같은 존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농장주와 관리들로부터 핍박 받을 때 누가 그들을 대신하여 준엄한 말과 글로 그들을 꾸짖겠는가. 그들을 대표할 만한 고기요한 혈통과 학식을 겸비한 자가 또 누가 있을 것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승객들을 살폈으나 이 정도가 얼굴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 백성들의 우매함은 그 깊이를 모른다. 그는 한탄하며 선실로 내려갔다. 내려가다가 세 번이나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다. 서울에서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가장 마지막으로 불쾌한 접촉을 가진 사람이 바로 채성길이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주변을 둘러보며 전진했다. 도둑이 할 일 중 그 첫 번째는 주위를 살피는 것이다. 도둑은 그 어떤 범죄자보다도 예민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훔칠 곳과 물건을 정하고 그 주변을 정탐하고 도주로와 인마의 운행 시각과 그 빈도를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가짐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채성길에게는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는 선실 안을 돌아다니며 먼저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승객들의 전직과 신분을 그만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심지어 승객들이 지니고 있을 현금과 금부치들의 양까지도 그는 대체로 큰 오차 없이 짐작하고 있었다. 단지 그를 이곳으로 이끈 십자가를 지니고 있던 남자만이 수수께끼였다. 그렇지만 그의 물건은 이미 다 털어먹었으므로 그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벌써 말고기가 썩는 듯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선실을 어슬렁거리다 보니 자신과 비슷한 종자들도 여럿 발견하게 되었다. 오줌 냄새만으로 동족을 알아보는 짐승들처럼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재빨리 알아채고는 눈길을 교환하며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느슨하게나마 서로의 영역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재물포에서 새로 승선한 사람들은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허옇게 뜬 얼굴로 바닥에 누워 난생 처음 겪는 이 요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선길은 멀미를 하지 않았다. 전생의 선원이나 물고기였던 것일까? 흘수선 아래 어두운 선실에서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휘파람을 불며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사람들 구경을 하고 다녔다. 그가 보기에 승객들은 크게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몰락한 양반들, 개항 이후 몰아닥친 격병기 속에서 토지나 관직을 잃고 이제는 조상의 제사조차 지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자들이었다. 그들은 배 안에서도 틈틈이 서책을 꺼내 읽으며 무료함을 달랬다. 그들의 손은 희고 부드러웠으며 대체로 상투를 들고 망건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선실 속의 다른 계급과 융화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 보였으며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상황을 감내하고 있었다. 말라 비틀어진 배추에 소금을 친 김치와 멀건 일본식 된장국, 거친 밥이 전부인 식사시간이 되면 이 계급은 가장 심각한 고뇌에 빠졌다. 당연히 순서를 양보 받으리라 생각하고 점잖게 기다려도 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뿐이었다. 그렇다고 식사 때마다 돼지들처럼 우당탕탕 아기다툼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못한 청주 출신의 한 양반이 순번제를 제안했다. 순번을 주어 한 번은 앞에서부터, 그 다음은 뒤에서부터 밥을 타먹도록 하면 공평할 것이라는 안을 내놓았지만 아무 메아리가 없었다.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었지만 양반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내는 그들이 주도권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평민들은 잘 알고 있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끼니마다 줄을 서는 것이 그 꼴사나운 양반들을 골탕 먹이는 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양반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다. 거들먹거리는 판자걸음은 저절로 고쳐고쳤으며 그 속도도 빨라졌다. 숫자로는 농민들이 가장 많았다.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 중국의 쿨리처럼 강인하게 단련된 근육과 골격이 그들의 특징이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선상생활에 불만이 없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이 나오는 생활은 그들로서는 꿈같은 일이었다. 1년 내내 일을 해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라도 나면 그대로 허탕이었다. 보리를 거두는 봄까지는 굶주릴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 다음 해가 폭년이어도 지주에게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겨울이 없는 나라.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 그 값이 금과 다를 바 없다는 멕시코는 그들에게 꿈의 나라였다. 어차피 농사의 고단함이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었다. 농민들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조장윤과 같은 대한제국의 군인들이었다. 200여 명이나 되는 이 젊고 건장한 자들은 대륙식민회사가 가장 자랑하는 인력들이었다. 얼핏 보면 농민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들은 대부분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생활자였다. 무질서가 몸에 뵌 농민들과 달리 이들은 질서와 규율을 사랑하는 조직에서 자라났다. 이들은 무의미한 기다림과 배고픔, 엄혹한 환경에 익숙했으며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였다. 이들 중 몇은 이모군란 당시 궁궐을 습격하여 사륙전을 벌인 구식군대의 이론이었으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원군과 그의 쇄국 정책을 지지하고 일본과 서구 세력에 대한 분노에 불타는 이들은 바로 그 때문에 직업을 잃고 나라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성길이나 김이전과 같은 도시의 불황자들이었다. 혼자 몸으로 승선한 여자는 없었다. 식민회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도 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자 혼자 그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여자들은 가족의 이론으로 배에 올랐다. 독신 남자들만 송출되어 결국 성비의 엄청난 불균형 때문에 무리를 빚었던 하와이의 경험을 대륙식민회사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중심으로 모집하였고 그에 호응하여 상당수의 부녀자가 남편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책의 앞 부분입니다. 요즘 제가 오랜만에 책 읽기를 하였는데요.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